냄새의 힘. 이것도 문장 삽입이라서 이 문장부터 보면 하지만이지. 하지만 생물의약 생의약의 알약 태블릿약 이거 둘다 그냥 알약이라고 하면 되겠지. 생의약의 알약들은 준비되어진다.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엠파사이즈가 강조하다는데 비가 붙었지. 강조 안한대. 냄새를 강조 안하는 방식으로. 근데 주간대 비동사 생의약. 여겨지는. 더 맛이 좋게 된다고 여겨지는 냄새를 강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냄새가 안난다 이 말이지. 그런 방식으로. 알약이 맛있는 냄새 안나. 이걸 딱 봤을 때는 예시 있잖아. 그치? 그럼 안문장에는 뭐가 온다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겠어? 맛있는 냄새가 안난대. 그럼 여기는 맛있는 냄새가 날 것 같아. 요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지. 하고서 보면은 자 냄새라는 것은 자 이거 나돈니 하고서 벗이 없는게 아니라 이 세미콜론이 벗을 대신하는거야. 나돈니 벗올수야. 나처스 똑같은거지. 냄새라는거는 맛을 결정짓는 감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게 이 부분이지. 강력한 힘이다. 자극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그리고 심지어 압도할지도 모르는 다른 감각들을. 그래서 정리하면은 냄새기네. 냄새 강력한 힘이다. 이게 주제문이야. 과거 10년동안 향기요법은 등장해왔다. 뭐로써? 대안. 대안적인 치료법으로써. 치료관행. 치료요법.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요것부터 해서 그래야 되는데 소비자들을 소비자들에게 광고되어지는 새로운 상품으로써 뿐만 아니라 치료법으로써도 이제 등장했다. 이걸로도 쓰이고 이걸로도 쓰이고 상기요법이라는게 냄새가.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잘 연결돼. 냄새로 판매유도라고 나와있잖아. 줄여서 쓴게. 상품치료법. 냄새로 판매유도 상품이잖아. 잘 연결되는거지. 몇몇 상점들은 준비한다. 냄새를. 신선하게 구워진 빵. 갓 구운 빵 하면 되겠지. 신선하게 구워진 빵의 냄새를 퍼뜨려. 애플파이의 냄새를 퍼뜨려. 권장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머물러도록 더 오래. 그리고 사기하기 위해서 더 많이. 요거랑 요거랑 잘 연결이 되지. 그 다음에. 냄새는 또 한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또 다른 내용이 올 수도 있겠지만 냄새 얘기 나오겠지. 또한. 아니면 같은 내용이 올 수도 있고. 냄새는 또한 중요하다. 구별하는 때 중요하다.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그래서 요렇게도 쓰이고 또한 요렇게도 쓰인다. 이 내용이지. 논리가. 그래서 식용가능 여부도 판단. 먹을 수 있고 없고. 요것도 할 수 있다. 냄새의 기능 계속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어. 이게 한약이지. 한약. 어. 한약 가게. 한약방 하면 돼. 한약방. 음. 한약재 상점들은. 한약방들은 빈번하게 가진다. 다양한. 다양한 자극적인 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보면은. 준비는. 한약의 준비는. 포함을 할. 어. 포함할지도 몰라. 하고서 인클루드는. 목적으로 투부 청소 안 된다. 어. 포함할지도 몰라. 요리하는 것을. 식물을. 식물을. 액체 형태로. 어.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을 포함할지도 모르고. 증류하는 것을 포함할지도 몰라. 진액을. 알코올 가지고 진액을 증류한대. 그리고 그것은. 어. 종종 만든다. 냄새를 만든다. 하고서. 내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측은. 틀렸어. 맛있는 냄새가 안 나왔어. 그치? 근데 공통점이 뭐야? 다 여기 거 공통점이 뭐야? 다 냄새. 냄새 퍼뜨리는 거잖아. 그럼. 요기랑. 요기랑. 연결을 보면은. 요기 냄새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요기는. 냄새의 부재. 냄새가 없어. 그치? 얘랑 얘랑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기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얘. 냄새 퍼뜨려. 계속. 냄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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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다 냄새나. 요기까지 냄새나. 하지만. 냄새 안 나. 그리고. 냄새 안 나. 요기. 논리가 맞겠지? 어. 그래서. 흠. 하지만. 생의약. 알약들. 이렇게. 생의약. 알약들. 준비 과정은. 어. 생의약. 알약들은. 준비된다. 어떤 방식으로. 맛이 좋다고. 더 맛이 좋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냄새를. 강조 안 하는 방식으로. 그런 냄새가 안 난다. 어. 맛있는 냄새 안 난다. 이 예측은 틀렸지만. 요기서 이제. 알 수 있겠지. 그리고. 냄새의 부재는. 더. 거리를 둔다. 더 거리를 둔다. 그. 알약을. 약을. 음식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한다. 그래서. 자. 위에까지 다. 냄새 얘기였고. 하지만. 요기. 냄새 안 나. 그리고. 냄새 안 나. 이 논리. 이 논리. 이 논리. 이 논리.